고마워 나나 고마워 나나 어? 이거 물렸어? 고마워 나나 고맙지 그래 오늘은 거 나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야겠어 나나 왜? 아 아니야 아무것도 응 역시 난 나나가 정말 좋아 어? 어떡하지? 아무래도 나나한테 좋아한다 말해야겠어 어? 어어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 어떡하지 또 시작했어 자꾸 나한테 그런걸 물어봐도 나도 그럴 땐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몰라 고백한다 우와 고백이야 그게뭐야 너는 됐어 고백이라 그래 고백에는 꽂히지 내가 꽃다발 만들어줄게 짜잔 고백할때는 멋진 모습이어야해 내가 멋진 모습이어야해 내가 멋진 모습이어야해 풋풋 좀 봐 오늘 풋풋 정말 너무 멋있다 분명히 나나가 보자마자 칭찬할거야 시초 좀 봐 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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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썩잖아 뭐야 이게 안돼 괜찮아 내 작품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 준비한거 많으니까 그래 갈까요 삼겹자 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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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켓 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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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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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funz 푸 possumeustering 너 아무도 아니 모든게out 어색 더이상 못 Sasha 어떡하냐 내가 분위기도 만들어볼게 일단 잠깐만 어... 준비했던 말이 하나도 기억이 안나 뭔 말이동 너 Three 너 어색 아 맞나 Huh 무승겨처럼 소중한결 하! 잘했어! 좋아! 지금? 그래! 지금이야! 나나! 우와! 그게! 어! 현아! 여기 오자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뭐라고! 나나! 내가 여기 오자고 하는 거야! 뭐라고! 아까 뭐하는 것을 다 망치고 있잖아! 아잇! 너무 크게 연속을 안 한 거야! 아잇! 우와! 무슨 소리! 우리 좀 붙잡아 가예! 가자! 너한테 더 빨리 빠지 버렸잖아! 어르신! 맞아! 뭐하는 거야! 간장 연주 잘 되고 있었는데! 에이! 떠들고 있어! 내 곧 나발! 이거 다시 만들었는데! 오빠! 미안! 윙크! 다시 가자! 오빠는 부푸를 위해 힘들 거야! 이거! 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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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도 음악소리! 카페의 연주소를 맞네! 카페가 여기 놀러올나! 우리! 같이! 아니야! 오늘 바쁘졌어! 그래? 걔들이야! 어디서 수령이 나가고 있겠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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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카드라 뭐지! 뭐지! 초대카! 아잇! 같이 놀자! 그래! 아잇! 뭐야! 뭐 하는 것도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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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연습도 그럼! 아까도 왜 자꾸 방해하는 건데! 아!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당근 포포도 같이 놀자! 이놈이 됐다고! 아빠도 주를 가라는 거잖아! 아니 거야! 왜 그래! 그렇게 있걸요! 넌 어때? 어... 응! 뭐! 뭐! 포포! 너 내 말 하나도 안 짝았지! 아잇! 지금 나빠! 나갈해! 어! 뭐! 나나! 나나! 잠깐만! 이제 가자! 윙끝! 아직 부족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나! 나나! 잠깐만 기다려줘! 으악! 나나! 뽀뽀아! 있잖아 그게! 어! 어! 어디가! 너 가져가야지! 어어어! 어떡해! 무서워! 아! 너무 좋아! 으악! 어어! 어? 어..! 오? 어.. 어.. 어떻게 해! 절대 못했어! 아.. 이제 갖다 붙어야돼! ensign- 얘들아! 그냥 둘만 이렇게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어어! 나는 괜찮아! 마음안으로 정금이 밍크! 난 안정- 잠깐 달려ач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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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좆, 마, 난아... 난처럼 헹구, 잠깐만! 진짜 그러면 큰 내가! 우리가 목포의 큰 소리로 불러볼까? 그래, 그러다! 언니, 아네! 으어, 예쁘다. 에, 지금이야. 나, 저기... 내가 그... 너를 그...그게...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 줄래? 싫어! 실패했어, 너? 구별을 실패했다고? 역시 누리성은 별로였던 것 같아 푸푸, 다음엔 어떻게 구별하는게 좋을까? 푸푸! 미안! 푸푸! 푸푸! 우리가 다시 도와줄래! 아니, 됐어! 너희들은 전혀 도움이 안돼! 역시 난 또박이 없어도 몰라! 나 어떻게 구별하는게 좋을까? 그...그게... 푸푸는 내가 정말 벌렀빵을 생각한걸까? 기억나니까? 우리는 박시친구? 하하하하, 친구 도박했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잠깐! 푸푸는 저가 그렇게 즐거워? 어? 그야, 제일 친한 몽크와 너니까 즐겁지! 그럼 같이 수영국에 파이! 아, 몽크! 너도 나만 제일 친하지! 형! 그러니까 수영국에 파이! 푸푸는 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제일 친한 친구? 어... 당연히 나랑 제일 친하지! 항상 나랑 같이 낚시하는데! 음... 난 모두 다 친하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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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중에 퍼퍼가... 역시! 퍼퍼랑 제일 친하구나! 힝힝! 안녕, 퍼퍼! 다 왔어? 응! 응! 잡았네! 응! 나 싫어 줘! 심심한데! 어? 그래? 맨날 우리 둘이셔만 하니까 재미없지! 어? 그... 그런가? 그래! 어... 어... 그게... 안녕! 넌 재미없게 조리하고 같이 하고 있어! 어? 어? 재미없다고? 네! 이거 왜 내가 싸워? це... 염! 너무 췄대돼서! ㅋ 이걸 쓰고 있으니까 안보이지! 뭐야, 하프가 그렇게 재밌어? 그노만 나랑은 제일은거... 음... 대체 재미없는 낚시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재미없는 친구랑 낚시를 하니까 그렇지. 재밌는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신날텐데! 어? 흠... 내가 재미있는 친구를 하는데! 어? 엄청 귀엽고 떳떳하고 귀엽떳한 아니 내가 너희들의 낚시 친구가 되어줄게 그려 그래줄래? 응 하프가 끼면 낚시가 더 재밌어질거야 그렇지? 그..그거야 뭐 좋아 그럼 내일 붕어빵 한 개씩 줘야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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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하프는 순해진이라도 물고기들이 다 도망갈텐데 걱정마 하프는 얼마 못 가서 가만힐까? 그렇게 했지? 하긴 하프는 금방 시즌이니까 맞아 그럴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그분지 맞춰봐 응 난 집에 책이 엄청 많아 책이 많다며 누구지? 하 아! 물크! 정답! 하하하하 낚시는 하나 뿜뿜어 하는거야? 아? 하프가 흉내를 하프! 낚시 안 할거면 낚시 친구로 끼워줄 수 없어 응 어? 아? 왜 좁히 해야지? 어? 아! 아! 정말 잘한다 하하하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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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늘은 그만할래 벌써 가려고 응! 어! 나보다 갈게 포 pouco가 눅네 폴야! 우리 흉내내기 놀이 할까? 응 자 누구인지 맞춰봐 mythical 글쎄 누굴까요? 보도는 えば 어디? 어디? 아니 우리가 흉내내기 뽀보라고 아 그게 자 다음데 허흑 그형 Filter 공감 나 낚시 anyway 다 While 왜 해외 해 포 Bu 오늘은 낚시 할거지? 있다가 응 나 오늘 못가 어? 그래? 왜? 아! 너 몽클랑 놀기로 했거든? 뭐? 나랑? 그럼 몽클랑 놀고와서 납세하자 응 아 이제 몽클랑 방세 놀기로 할까? 진짜? 방세? 이야 재밌겠다! 우리도 방세 납세하자 그럴까? 응 가자 몽클 몰라! 나 그니깐 놀으면 안돼?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 집에서 3.2.5.1 엔진 너무 안 행복해 근데 내게 안 행복해 난 그냥 그 Zukunft 너는 더 행복해 너는 더 행복해 너는 더 행복해 너는 더 행복하게 너는 더 행복해 너는 더 행복해 난다 너는 더 행복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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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